사장님이 원래 처음으로 입질받은거 아니여? 우와 환장하겠네 어 사장님 제가 갈게요 갈게요 사장님 대삼치?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대삼치 아니 아니 대성호에서는 대성호에서는 그냥 대성호에서는 오 대삼치 맞네 사장님 이거 연한대 찔러가지고 빠졌다 빠졌다 사장님 갤프 찔러줘야되는데 와 이거 큰일났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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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와이어줄이죠 나는 와이어줄로도 잘 가본다니까 와이어가 빨리 오 사장님 갈게요 갈게요 태극권 태극권 사장님 사장님 제가 제가 해줄게요 아니아니아니요 저 태극권 잘하는거에요 저 잘하시는거에요 나와봐요 나와봐요 가만히 있으면 고기 털려 털리거든요 이렇게 사장님 제대로 제대로 오 오 와 와 태극권 제대로 하시네요 태극권 오 오 오 능수 태극권 진짜 제대로 했어요 오 오 맛있는 뱃살 아장났습니다 오 오 야 그리스 로마 로마 헤어스타일 하고 오신 그 정력쟁이 조사님이십니다 지금 헤라클레스 조사님 야 이거 예 Shortly 지냝 hou 보고 bloque 손맅